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다가오는 9월 1일 생일을 맞이해 국내에서 진행이 되는 끝없는 팬들의 대규모 서포트 소식들이 공개가 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30일 팬 계정인 아세틱은 9월 1일 서울 강남역 시티 빌딩 G 비전 LED 광고 명동 입구 레드아이 LED 광고 강남 시티 투어 정류장 스크린 광고 8월 30일에서 9월 6일 강남역 4개 스크린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빙고1997은 8월 15일에서 9월 14일까지 서울역 6789번 출구 지하철 와이드 광고 9월 1일 서울 스포츠 10면 전면 응원 광고 8월 28일에서 9월 3일 부산 서면역 롯데몰 C 구역 서면 교차로 서면 메디컬 센터 방면 지하도 1번 6번 출구 14개 DID 광고 서포트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8월 29일에서 9월 1일 서울 홍대의 곰작 강남 어닝 서프라이즈 카페 컵홀더 서포트가 진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어마이 스윗은 8월 30일에서 9월 1일 마포구 카페 아비오에서 진행되는 컵홀더 서포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힐리앤서스는 9월 1일 카카오톡 배너 광고 8월 28일에서 9월 3일 서울 지하철 2345선 총 100개 LED 스크린 광고 서포트를 전했습니다. 러브신스1997은 8월 28일에서 9월 1일 홍대 앤지스커피 컵홀더 이벤트 인첸티드 제이케이는 8월 29일에서 9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언더월드 파노라마 100m LED 광고 서포트 진행을 알렸습니다. 샤에 제이케이는 8월 29일에서 9월 1일 서울 카페 보니 대구 스테이 카페 광주 카페 로이스에서 컵홀더 이벤트 카페 보니에서는 전시회도 함께 진행하며 유알마이스타는 8월 29일에서 9월 1일 합정 에고 카페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가창력과 보컬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코리아부는 정국에 대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입이 벌어지게 하는 특출난 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국의 아름다운 보컬이 가장 빛났던 5가지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해당 매체에 따르면 정국이 고음을 부르며 애드리브를 할 때 감정적인 면부터 어려운 기술도 잘 구사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느끼게 합니다. 이어 무반주에도 깊은 목소리와 풍부한 성량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최고의 꿀보이스를 지녔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온전히 정국의 목소리로 가득 찬 솔로곡 유포리아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방탄 TV의 아미페디아 BTS 토크쇼에서 노모월드림 하루만 좋아요 즉석 공연에 대해서 정국이 음원이랑 똑같은 CD를 씹어먹은 듯한 가창력을 뽐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국 특유의 유니크하면서도 감성이 잘 스며들어 있는 맑고 순수한 목소리 반복적인 고음도 쉽게 올릴 수 있는 능력에 마법같은 연주가 펼쳐진다고 감탄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